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지금 해드릴 얘기는 제가 이제 다음주죠. 다음주에 조금 해당될 얘기들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주간 스케줄하고 주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릴 건데 그래도 영상을 좀 잘 봐주시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월, 화 특별한 이슈들은 없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조금 이슈들이 있으니까 일단 고내용부터 먼저 집어보도록 할게요. 수요일 날은 LG전자가 룩소프트 합작법인 알루토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이제 스위스 본사 소프트웨어 기업인 룩소프트랑 합작법인이 알루토라는 회사를 또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웹OS, 오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차량용 통합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시장을 좀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안에 좀 내용들 포함된 거 보면은 이제 웹OS, 오토 플랫폼, 그 다음에 차량용 통합 임포테인먼트 그래서 차량용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알루토라는 기업을 좀 출범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LG전자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한번 띄워줄 때 배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해당 내용들이 좀 배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우리가 개인 투자가 가장 많이 조금 보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자 지금 실적 발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실적 발표가 될 예정으로 좀 잡혀 있고요. 혹시 뭐 증시 스케줄이나 이런 거 좀 달아서 좀 달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마 28일쯤 해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EU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현지 시간은 되니까 월요일 날, 다음 주, 그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월요일 날 시장이 좀 반영이 될 텐데 아마 그거에 대한 기대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금요일 날 몸 죽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종목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일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1일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들은 없어서 삼성전자, LG전자,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좀 이슈이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제일기획, S1, LS, 일렉트릭, 현대제철, 삼성 SDI, 포스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이버, 현대모비스, 삼성 SDS 이렇게 또 실적 발표 예정인데 실적 발표가 워낙 많이 잡혀있다 보니까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화학이나 LG생활건강도 수요일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LG전자랑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 예정이니까 수목금 안 그래도 좀 잘 봐야 되는 시장에서 조금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고 화요일 날은 현대차가 또 있네요. 삼성 바이로직스랑 대부분 다 대형주 위주로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예정인 날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이렇게 또 월화수목금 실적 발표 예정 날들과 그 다음에 우리 LG전자 이슈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이슈 일단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제가 영상에서도 어제 금요일 날 영상에서도 좀 찍어드렸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돌리고 있냐면 지금 시장에서 좀 테마들이 많이 잡히고 있어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한할 영해제 그래서 시진핑 방한과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무역전쟁에 관련된 얘기들 아마 좀 강성적으로 조금 나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무역분쟁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관심을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테마가 조금 격돌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테마들 있죠. IT 반도체는 이런 것도 잠깐 뒤로 밀어놓고 얘네들 좀 매집하거나 조금 대형주들 흐름을 세게 주게 되면 뒤따라붙을 수 있는 우리 2군 대형주 약간 후발주들 있잖아요. 각 섹터 대장주들 또는 약간 테마성 종목들 그런 애들 살짝은 띄워줄 수 있는데 걔네들 말고 시장을 좀 주도적으로 조금 테마 분위기를 좀 이끌 수 있는 애들이 엔터, 면세, 그 다음에 뭐 지금 흐름들 좀 나오고 있는 게 뭐 저기 무역분쟁이나 한알량해제 관련된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또 실적들이 또 발표가 되니까 실적 관련주들 또 해당 섹터에 대해서 또 실적들이 또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의 실적이 좋다 라고 하면은 LG전자와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이 또 많이 좋다 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 핸들차라고 하면 핸들차와 관련된 종목들 또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실적 발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못 드렸는데 갤럭시도 21이 또 금요일날 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적 발표 시즌도 나오고 지금 테마들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 물릴 수 있는 물린다라는 편안이 좀 그렇지만 뭐 좋은 종목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 발표 나오면서 갭을 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말 붙이기 나름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갭을 띄우게 되면은 떨어졌을 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갭을 띄운다라고 하면은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로 진짜 예상치 못했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어 저 좀 뭐 실적 좋겠지 했던 애들은 실적 발표 나오면서 주가를 한 번 확 띄웠다가 빼버리고 재료수멸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반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오히려 실적은 뭐 생각보다 괜찮긴 한데 수준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했잖아요. 엄청나게 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이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갭상승 띄우고 오히려 큰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들은 저는 되도록이면 익절라인으로 잡는 날들이 많아요. 혹시 내가 스윙이나 중장기적으로 봤던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적 발표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익절들 하나 포지션들을 많이 잡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첫 실적 발표 시즌을 겪으실 때 아무래도 어...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실적 발표들을 좀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뭐 갭을 띄우거나 이런 것들 흐름들 나오게 되면 잘 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테마의 대격돌과 그 다음 실적 시즌까지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난잡한 일주일이 될 수도 있겠다.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흐름 못 따라가게 되면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 또 이렇게 시장들 대응하다가 또 이슈들이 있거나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으면 또 다시 한 번 더 컨텐츠로 또 만들어서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그런 것들 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 번 더 뭐 종합적으로 또 얘기한 건데 실적 발표 그 다음에 테마들 잘 보면서 잘 대응하시고 잘 수 있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올기로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